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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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영상은 새우 고추냉이 고 Sakonin? 안녕하세요!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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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나물 새우 고추 채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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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소 채소 양파 라면 오징어 소금 마늘 설탕 소금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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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기 고기 쌀가루 닭고추장 고춧가루 청양고추 쌀가루 두번째 맛있겠다 이제 지쳐주면 쏘고 소스 소스 청양고추 세운 당근 파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